대구 MBC가 지난 1월부터 집중 보도한 청도군 특정작가 조형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산북도가 청도군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데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경산북도에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MBC는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경북 청도군의 조형물 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화랑 풍류마을을 비롯해 청도 지역 4곳에 조형물 29점을 설치하면서 세계적 작가라고 속인 특정작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오류와 작가의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점 등도 확인됐습니다. 각종 의혹에 김하수, 청도군수 역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도 있죠. 그걸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청도군은 지금까지 경찰에 수사만 의뢰했을 뿐 행정 책임을 지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상 위험에 설치된 일부 조형물을 받침대 밑으로 내려놓는 등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권하면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나서 의혹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반장과 개원 등 4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꾸려 청도군 특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일반 종합감사가 아닌 특정한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대구 MBC의 보도 내용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당 부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경상북도는 청도군 관련자들을 상대로 행정 절차를 어긴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하수 청도군수가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작가가 청도군에서 저지른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 청도군수께서 과연 모를 일은 없다고 봅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봅니다. 경상북도는 위법 사항이 나타나면 징계 수위를 정해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청도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